그대 닫고 있나요 지금 갖고 있나요 이런 내 마음들이 있나요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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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3스푼 등장 그태료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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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2시간 정도 정도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양파 2분 정도 3분 정도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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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계란 튀김 간장 계란 고추 고춧가루 볶은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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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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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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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파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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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까다로운거 같은데? 잘 어울려 잘 어울려 그리고 너무 맛있게 잘 어울려 많이 먹었어요 아직은 아무거나